자, 일단 화무스킬입니다. 화무스킬입니다. 빠르다. 와, 많이 때렸는데요. 많이 때렸어요. 선대위도 거의 없는 것 같은데. 없는 것 같은데? 전진성도 4개도 있고요. 한 열대 때린 것 같아요. 열대 때렸어요. 자, 그 다음에 작은 불쇄. 좋아, 이거 내 스타일이야. 오, 빠르, 빠르. 파이어. 장풍형이네요. 그 다음에 두레검. 아, 이거는 이제 찌르고 빠진거예요. 이게 이제 타워게이지 수급. 이게 아까 말씀하신. 버프와 디버프를 가지고 있는 거죠. 나는 파괴 증률하고, 상대방은 파괴 강조하고. 그 다음에 피니시스키 1번. 염화. 거의 반토막을 됐네요. 반토막을 됐어. 아니, 이펙트가 달라요. 좋은데? 공 많이 들였는데? 네, 진짜. 이펙트가 완전 다르네요. 멋있다. 자, 그 다음에 피니시스킬. 불쇄야입니다. 우와, 이거 너무 좋다. 많았을 것 같아요, 되게. 한 번만 더 보여줘. 이거 장난 아니다, 이거는. 대사가 한국어네요. 한국어예요? 원래 선거 분들이신 것 같아요. 그렇죠. 레이첼 장난 아니에요. 너무 멋있다. 레이첼 대박인데? 레이첼. 너무 멋있어. 이건 장면을 맞을 수 있죠. 지금 한 개 정도. 지금 한 개 정도 정도.